네, 이번에 할 것은 오늘 입봉 넘치네요. 콜링스 OM2H, 본너트, 아마 팩토리인 것 같아요. 본너트에. 지금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, FMI, 세들. 그리고 이게 에보니 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, 지금 너트를 너무 많이 가셨어요. 그래서 자가적으로 하신 거는 이미지로 또 제가 올리고, 이제 너트 교체하는 거는 나중에 리플리어 타게될 때 하고, 너트는 제가 올리고, 그 다음에 FWI, 얘로 바꿉니다. 얘로 FWI 바꾸면서 세들 교체하고, 나머지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기본 소리 대충 들어갈게요. 또 쏟고기 일하려고 합니다. 그럼 다시 들으면, 座 sert부분ording이 Keep it the same, 이번 скор에서 någonting 이어져요. 아멘 지금 또 쏟고기 일하러 여기 밑에 감사합니다.